오늘의 축복!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인사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밤양갱의 메이크업 컨셉은 뭔가요? 약간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서 메이크업은 연예인 김은별이에요 오 잘 피웠다 우리 왕가탕우루의 왕가라뇨? 왕가탕우루 방 빼세요 형 미안해 미안해 저 살 빠져가지고 되게 잘생겨나오네요 그치 방 빼세요 진짜 잘생겼어 미쳤다 아이돌인줄 알았어 오늘 오는 이유가 너무 웃긴데 저 브이로그 그 이유와 네가 하고싶은 홍보 유튜브 올라가줄게 제가 브이로그 촬영을 할거고 너 하기만 해야지 교토리가 너 맨날 놀고 먹고 한다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아니에요 너 나가서 일 좀 해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브이로그를 찍게 된거잖아 맞아요 닉네임은 아직 못하겠어요 일단 은별이 오면은 장면 하나 해달라고 해 그래야겠다 은별이한테 받은 사람이 잘됐어 아 저 황후탕우루 하고있고 여러분들 황후탕우루 많이 이용해주세요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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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삐삐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식으로 급해요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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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우 삐삐님 아 드디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저기서요? 지금 어디 있는지 눈치 아픈치는 다 눈치 오늘 텐션이 되게 좋으신데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? 아니요 그냥 기분이 흐흐흐흐흐 가슴속에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 이걸 몰라요 진짜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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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빅마마 안녕하세요 은별님 어 은별님 제가 방송 브이로그 하잖아요 네 닉네임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말 잘했어 이봐요 후팡이 후팡이 어 야 괜찮은데? 후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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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들이 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뭔지 알거같은데?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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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 빨리 빨리 오늘 윈터 메이크업 오늘 오늘 요구분 한입 드실래요? 아니 제발요 아니? 제발요 저 랜파드가 뽀뽀해줄게 야 씨바 뒤질래? 랜파드가 뽀뽀하는데 드실래요 혹시? 아니요 음 동방 안녕 운별이 발 2만짜데 아까 들려 아 들렸어? 네 발이 왼파라 빠꾸 존나 크지 않아요? 아니 존나 작은데? 그쵸 너 왜 또 시비 걸고 있어? 너도 똑같잖아 저 박삐피 시청자분들께 박삐피님 성대모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술을 먹다가 제가 잘 못먹어가지고 내려놨는데 옆자리에 박삐피 질술 남기신거에요? 아 제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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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술 남기신거에요? 저 똑같죠? 저 진짜 인정많이 받았어요 우리 구육자들한테 하지마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늙으면 다녀? 조심해라 그냥 개리 개리 중간에 껴가지고 꽃만 나오고 종료 저 뭐지? 저기 탑으로 팔아요 가져가서 앤터로파에서 욕빵을 오 괜찮은데? 같이 가자 이쪽에서 안녕하십니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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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사람아 에헤 이 사람아 아하 이런걸 에헤 에헤 이 사람아 홍고라도 어 수사공님 아니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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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외먹을거 앞에서 넣어야 돼 아 감사합니다 근데 기다려 나 배고파가지고 순대랑 타코 할게도 살거거든 혹시 순대 하나 주시겠어요? 츄러스도 하나 주세요 츄러스랑 순대는 각자 계산입니다 아니요 같이 계산해요 츄러스에 사는 사람이 같이 결제할거에요 사고 계세요? 야 은별아 나는 치즈맛 치즈맛 타코야키 아 치웠어요 마실거? 난 괜찮아 에이 그거 뭐 그런걸 자꾸 줘야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이 그런거 안전세 진짜 괜찮아 안사도 돼 나도 더운거 하지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사다주는거에요 장난칠수 난거야 왜? 아니 사람이 정말 아니지 아니 사람이 정말 진짜 다다줬잖아요 혹시 뮤직채널이 뭔가 핫도그지 마나나라는 뭐하는 잡자 아 맞아요 옆에서 오니까 바다를 봤어요 잠깐만요 신부욱디 기문더론 알아요? 이런거긴 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해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들이 누나 몇살이오세요? 17? 왜 막소를 해야 되는거야 탕후로 왼팔 앞에서 맞아 그거 해야돼 왼팔에 안갔으면 좋겠다 뭐 둘은 그렇게 받아 그거 애매한데 같이 상상할게 먹어 자쿠할게 뭐 이런 거꾸랑마마 왜? 그럼 뭐 먹어? 지금에 탕후루제이 인천성도 컨벤션에서 파는 탕후루 우와 덕배님 뭐하시는거 뭐하시는거 파님 저거 설마 매력오빠인가 네 아닌가? 아니죠 매력오빠야? 어 거짓말치지마 누구세요? 아니 매력아 뭐야 무슨일이 아니 아니 쟨 또 뭐야 나 진짜 전문가 같아 뭐하는거야 내가 한 번만 찍어줘라 이거 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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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이거 전공이잖아 형 아 진짜 니가 니가 아니 무슨일이야 어 아니 윤개구리가 대포를 되게 싸게 내놔갖고 아 아니 여태 사러온거야? 어 아니 문스트리머가 당근하러 행사를 갔다 그니까 고생이 좋으세요 밖에서 도마대 밖에 응 아 근데 진짜 팬들 많다 어 어 아니 아니 진짜 개웃기ят 나 pretty 대화하다 하핳하핳하하핳하하하핳하핳핰하랏하핳 에이비 감독이랑 인기 없는 배우 같아요 하하핳핳하핳핳 Choose 하하하하 노래에, 노래에 쭈뼛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! 은별이 그거에 따라 달려있었어? 아니, 이분들 다 갔다 나도 가야겠다 제가 막 거젓게 바로, 바로 가죠 이제 이제 왜? 물속화됐어, 시발 이럴때 유튜브 하길 잘 해냈어 아니, 컨셉이 바뀐 거야? 아니 원래 이런데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기로 했어 하하하하하하 매우 미래보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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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도망가시죠 도망가시죠 갈게요 저는 금방 갑니다 여기도 합방 한 번 해줘 아 나 이분 드렸다 이분이 쌍아 떠나서 캠 저분이잖아 우리 은별이랑 양갱이도 캠을 바꿔보면 뭔가 아니 거기는 다 바꿔야 돼 아 그래 아 거기서 아무 말이나 맺네 하하하하하하 화장법 좀 바꾸고 옷 좀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저 핑크 좀 안 샀냐 아 저거 약간 옷 빨래 살짝 잘못한 스텝이잖아 야 옆보스 스텝 옷인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사실 내가 할 말이 아니긴 해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잇 고맙다 눈 진사 한 번만 해주고 가세요 그립네요 벌써부터 하하하하 뭔가 사기를 칠 것 같은 눈빛은 아냐 허허 순순하게 맑은데 근데 변태 같은 느낌이 있어 하하하하하하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저거 진짜 너무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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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creovknow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